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박은주 안녕하세요. 장애인식 개선 교육 전문 강사 박은주입니다. 저는 포용적인 사회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여 긍정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장애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이해를 넓히고 장애 간수성을 높이며 일상 속에서 장애인을 배려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눕니다. 이론적인 학습뿐만 아니라 실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를 실습하는 과정을 통해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장애인식 개선 교육을 통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살아가는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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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